고마워니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 지금이 7시 30분인데요. 일요일날도 회사 나가자구요? 네.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월, 와, 수, 월, 금, 금, 금이라고요. 네. 어느 정도 제 목표하는 구독자랑 시청자 조회수 그리고 어느 정도 신계약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줄여가지고 금요일까지만 일할 생각이구요. 아직까지는 나이도 젊고 또 이제 봄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지금은 풀가동에서 월, 화, 수, 월, 금, 토, 일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요일날, 휴날 같은 경우는 계속 일하진 않구요. 평일처럼. 하루 반나절만 일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아이디어, 공부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 또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좀 좋게 구성을 할까 항상 혼합 설계 아니면은 단독 설계 그런 거 머릿속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험은 언제나 보험아에게 연락주세요. 일단은 4월달에 예정이율이 인하가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소포 인상이 될 것 같으니까 3월달까지 가입을 하신 걸 좀 추천해드리구요. 또한 구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이 신문이나 매스크매도 나왔지만 거의 소포로 9%에서 15%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실손보험 부담되신 분들은 빨리 착한 실손나 단독 실손로 전환을 추천해드리구요. 그리고 7월달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이죠. 변경이 되기 때문에 3세대 그 전까지 빨리 가입을 하셔서 15년간 3세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어우 햇빛이 찌네요. 4월달에 제가 2월달에도 제가 영상이 올렸다시피 여러가지가 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번째는 농협소내보험이에요. 농협소내보험은 지금 20세 이후로는 유산 2천 내외가 활성 3천만원 그전에는 내외가 5천, 활성 5천, 유삼도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농협소내보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장한도가 타사에 비해서 1, 2천정도 더 높게 들어가요. 그 부분이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좀 비싸다. 왜냐하면 무혜지 환급형 중에 지금 50% 환급형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10% 환급형인데 50% 환급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무혜지 보험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 표준체는 내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혜지 환급형은 내가 중간에 납입할 때 환급이 아예 없고요. 납입기한이 끝나면 50% 환급형이다. 그러면 50%가 환급이 되는 거예요. 10% 환급형이다 그러면 10%가 환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납입기가 끝나고 나서 해지를 하면 환급이 되는 거지 해지를 안 하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혜지 환급형 제일 저렴한 10% 환급형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타사 같은 경우는 무혜지 환급형 10%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데 농협소내보험은 50%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3월달에 10% 환급형이 나와서 진짜 모든 손해보험 쪽에 평정을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은데 10% 환급형이면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농협소내보험 관계자에 의하면 4월달부터 이게 변동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제가 증권가 찌라씨도 아니고 근데 이게 4월달에 된다고 하면 좀 더 아쉽고요.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10% 환급형이 나와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어떻게 보면 도침개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달에 나오기를 좀 학교 고대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4월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출시가 되면 바로바로 저한테 지엄장이나 단장님이 연락을 주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DB손해보험이에요. 수수비 채강자는 어디죠?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DB손해보험인데요. DB손해보험이 수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4월 말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4월달부터는 회당이 아니고 매회가 아니고 365일 그리고 수수비가 좀 많이 안좋게 바뀔 것 같아요. 타사처럼요. 타사가 안좋은 건 아닌데 타사보다 보장률이 좀 더 좋지만 그 부분이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3월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4월달부터는 많은 부분이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비 보험도 원하신 분들에게는 3월 말까지만 가입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제가 엊그저께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3월달 말까지 15% 할인이 쭉 가는데 단점이 있어요. 연기 조건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되면 일단 연기 조건이 생겨서 유사암 진단비 100만원일 때는 연기 조건이 안 생기지만 1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연기 조건이 생겨서 아무래도 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보자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유사암을 늘려면 연기 조건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40개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한 이틀간 15% 할인이 되니까 무조건 가입하셔라. 그리고 발당 드시고 만약에 발당 드시다가 보험료가 3월달에 인상이 되면 지금껏 유지하시고 아니면 3월달에 뭐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15% 할인이 쭉 주시가 된다. 그러면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셔라.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이틀간 한 50명 더 전화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자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은 좀 쉬면 안 되냐? 뭐 평일날 진짜 빡시게 일하고 주말에 쉬면 안 되냐? 그런 얘기 해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전문직의 종사자나 아니면 정말 평일날 바쁜 사람이에요. 그 평일날에는 보험에 의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쉬기 때문에 그때 보험에 대해서 집중해서 상담을 원하는데 많은 유튜버님들이나 보험업계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쉬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주말만큼은 정말 일해서 평상시에 아니면 평일에 바쁜 사람들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 주말에 시간이 계속 좀 남으니까 그런 분들 통화를 해서 주말에 상담해서 월요일날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사명만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대구에 계신 뭐 땡땡 의사 대표님께서도 주말에 연락 주셔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 진행을 시켜드렸는데요. 일단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장로 속에 있는 증권이 보험이 정말 과다 지출한 건지 아닌지 보험을 검토해야 되는데 근데 홈쇼핑이든 아니면은 뭐 TV든 케이블 TV든 아니면은 뭐 방송이든 유튜버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평일날 집에 오면 10시 11시 되고 또 술 마시고 정말 일에 쩔어가지고 보험 상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부찰주자 제가 보험 증권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저도 토요일 날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좋은 상담을 위해서 양질의 어떤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험왕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시간 그리고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저 보험왕이 뭐 몸이 하나일지언정 10개 이상 할 수 있도록 활동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될 테니까요. 혀가 꼬부라지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